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또 불렀으니까 일단은 근데 진짜 오도된 형님 오십니다 와 근데 진짜 조교상이긴 해 잠시만요 난 뭐야? 세마을 운동 깡! 아니 세마을 운동 나왔어요? 뭐예요? 어? 아니 근데 왜 다 상대가? 아 비옷이야? 아 비옷이야? 저 공팔 공팔 군번이에요? 오빠 18 일단 나 50 50이 뭐야? 맞아 50이 뭐야 옛날에는 족구 많이 했잖아요 지금 세마이셔에 다 누워서 다 이것만 해 와 그게 무슨 군대야 어땠는데 당신대는 그냥 하루종일 쓸고 닦고 아 저희도 다 해요 다 해 나 연지랑 놀았잖아 알어 아 그러면은 똥지 주은 적 있어요? 똥지? 똥지 아 왜 그런 거 이키는 새키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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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나 들은 거 있는데 유명하던데 마법사건? 하하하하 사단장 봤는데 경례를 안했다고 아 이거 진짜 아 이 새키 스티스타 나 근데 병장이 이제 아 그냥 반갑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 아니니 칭찬했어 나를 아 이 새키 약간 패기가 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우리도 훈련과 애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십자인데 어떻게 끊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야 돼요 아 진짜로요 형이 약간 조교 출신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약간 관리해 아 진짜로 조교가 신으로 보여 막상 딱 자네 가잖아 아 이 새키 ㅈㄴ 짬찌였네 아 맞아 맞아 와 근데 이 새키 공감 되세요? 아 공감 되지 아 훈련소설 하나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행정병에 대해서 공감 없어요? 아 근데 행정병 뽑는 기준이 있어 대학교로 나와야 돼 무조건 아 진짜 똑똑한 데가 있어 공부산대가 있어 공부산대 학교 공부산대 학교 공부산대 학교 그 행정병들은 그 부르는 말이 있어 대대의 보물이다 행정병은 행정병한테 좀 몰아 못해 난 안그래 5만원 받고 안올려버리고 너 갔다와 이런 거 존나 많다니까 그치 그치 이게 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돼요? 오디션 안 보고 우리 군대 썰 풀면 안 돼 아 이거 재밌는데? 저도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 다 떨고 있어 시쪽 감성 처음 봤으니까 아글바글해요 비서도 있더만 밖에 비서도 와 있어 옛날에 나 보는 거 같아 옛날에 남라인 남순 쪽 아 맞아 맞아 한 명도 안 남았죠? 아 아 아니 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자의 미치신 거 같아 아 뭐 여자의 연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? 다 하나 풀어도 돼? 아직 끝나고 우리 잠방하잖아 뭐해? 너는 씨바 두찌가 나갔다 왔잖아 어디 간 거야 아니 두찌가 한 건데 새벽에 나 샵 갔다 왔어 아니 새벽에 나갔잖아 나 알어 오늘 일단 PPT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게요 아 아 제가 비서를 한 명 위임구명이 바로 아니 오늘 위임구명이 바로 아니 오늘 위임구명이 바로 저희도 인사하셨어 아니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아니 이런 분들은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디서 돈 받고 하면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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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돈 받고 아니 비제 데뷔시키지 너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 왜 아니 왜 내 거야? 아니 이거 오빠 꺼야 안 좋아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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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니야 아니 아니 한 번 끌어갖고 본론가죠 한 번 갑시다 아니 한 번 아니 한 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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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야 뭐해 아 아니야 나인 잘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오디션 시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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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습니다 순병이야 순병 조종사 출동 운전병 이거 되게 센 거야 에이스였네 이 사람 10포인트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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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순댓겠네요 그러면 뽕스 한 번 볼게요 10포인트 10포인트 야 야 왜 신병허 때문에 오 너야? 아 그까치 중인데? 아 저 사람 한 번 해봐 저번에 준비하려고 시켰던 휴가 때 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 스노트에 약간 주인공이 최후의 장면을 만든 모습을 제가 연기하겠습니다 아 이게 기뿔차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으하하하하하하하 봉크가 퀴하다 오카로시카이데라카이 일단 이 차가 시작하다 진짜 힘들텐데 괜찮아요 당일합니다!! 흠흠흠흠 ŷ 예에에.. 운동하셨어요? 주만 좀 하세요 그만해! 집중하세요 종합이 뭐야? 2돈반입니다 예에.. 중앙대회? 제가 중앙대회 이제 국악대학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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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당놀이.. 하타야드라 염류마라 헤헤헤 준비하신게 약간 보여주고 그럼 꽃뭇불도 어떤거 준비했어요? 휴가철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휴가철은 나중에 알려주고 너 전화번호 다 외웠니? 아.. 그냥 외웠습니다 너 개인정비 시간에 뭐 했니? 아 그 아까 전에 남은 휴가.. 전화번호는 언제 외울 거니? 전화번호 제가 빨리.. 1, 2, 1, 1, 1, 1, 2 전화 온다 전화 온다 그 반사 번호가 어떻게 되나? 저는par 손바닥돼 손바닥돼 여기까지 상병 남순 아니야? 네 이름도 까먹었쌰? 우와~~~ 잠시만요!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거야! 눈치 보지마야 눈치를 받아! 주방이 뭐 필요하시겠어? 이거 다 닮았어! 아 나 이씨.. 제일 잘하는 음식 군대리아! 훈련 준비하고 군대리아 먹으면 토마워지 그지? 항상 준비가 돼있죠! 짠 방식하고 또 쉬었는데 제가 만들러 왔습니다 제가! 야 여기서 빵 어디갔어? 딩스탠드 뭐야 너? 분대한 것 김이 areas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봐! 두서! 알갱시X를 때루 잡으러 여기 왔습니다! 본인도 고인 jed 방띠 어디 아파? 누가 저를 통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좀 잡아주세요 로마다 만 아이랑 soit 나는 로마 궤함총 위원 이브란 디아블카 너의 몸에는 악룡이 씌어있어 구마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야야야 뭐해 뭐해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저녁해 개새끼야 저녁해 가보겠습니다 종성 어 이분이다 이분 오로와 콩트 한 거 보면 콩트 한 거 보면 오 오 내가 들어가면 누구세요 아 내가 들어가면 오 오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어디있어 마 뭐하노 원숭이 아니야 말할 때 조용기를 하세요 아 형님 아 형님 아까 원숭이 콩트 씨였어요 여집사 뭐 하시나요? 여자한테 관심으로 가주세요 폭발 컴퓨터 준비됐어요 미쳤어? 원래 윗몰이 맑아야 아랫몰도 막달라고 저는 보고 그대로 했습니다 애준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진짜 이제 인관리한테 갈겁니다 저 이미 몇 명 보는 거 아시죠? 진짜 잠깐만요! 원래 발주야 연기야?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이건 합격이야! 진짜 합격이야 비서씨 비서씨가 오늘 또 연기를 잘하더라고 저요? 아까 보니까 야 잠깐만! 야! 둘이 뭐 했는데? 무슨 방송을? 옛날에 상한극 방송 있어 비서씨 여기 잠깐 앉혀봐요 어 둘이 눈만 오지 한번 봐 자 하나씩 5초.. 아 5초 줄게 해봐요 어? 1 2 3 야 잠깐만 야 뭐야 너 이러면서 하이파이 아이씨 야 뭐야 너 왜왜왜왜왜 아니 그냥 뭐 잠깐 얘기해봤어요 어 살짝 얘기해봤는데